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 확충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의 인수조건 재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주청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아시아나는 발행 주식 한도와 전환사체 발행 한도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발행 주식 총수는 기존 8억 주에서 13억 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전환사체 발행 한도도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황 악화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지난 1분기 6,28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4.5배나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자본 잠식률도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결정은 채권단 지원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1조 7천억 원 중에서 5천억 원은 연구시비 매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나는 5천억 원의 시비를 발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원활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이를 염두에 두고 시비 한도를 늘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발행 가능 주식 총수 확대도 앞으로 시비의 주식 전환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인수 조건을 재협상하자 하고 요구하고 나서는 HTC 현대산업개발, 오늘 결정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해석도 있던데.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앞서 HTC 현산은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 정관 개정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HTC 현산 컨소시엄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인수 포기를 위한 HTC 현산의 트집 잡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자금 확충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그 내용보다도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좀 본질을 좀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거는 뭔가 인수전이 인수가 좀 원난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